스타크래프트의 새로운 재미를 만끽해보는 시간 오바오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임성춘입니다 스타크래프트도 팬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선수들이 경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찍으셔서 게시판에 올리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뭔가 그 기운이 정말 멋있어요 그 기운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임성춘 해설이 변길섭 선수의 경기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변길섭 선수가 저런 식의 눈빛을 하면 정말 이기기 어렵다 혹은 또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 눈빛 아닌가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그 선수의 눈빛을 그날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보고야 된다면 큰일 납니다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눈빛이 무서운데다가 눈에서 막 레이저 같은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임성춘 해설은 왕년에 눈빛은 어땠나요? 그 선수들이 제 눈을 봐야 되는데 안 보더라고요 뭔가 멋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서 바로 멋있는 것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어 스타크래프트 시작합니다 어마어마어 스타크래프트의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임성춘의 전략 패치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김성재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재 선수 지난번 MBC 게임 스타리그 최종 예선에서 베르트랑 선수에게 정말로 안타깝게 패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마이너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그랑이 그때 패배했을 때 방심을 많이 하고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뒤였고 베르트랑 선수의 특유의 몰래 시리즈에 이렇게 져가지고 많이 좌절 먹었거든요 좌절을 주셨나요? 별로 보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아직은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방심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최종 예선전이 중계가 될 때 많은 팬 여러분들이 김성재 선수의 키보드에 쓰여있는 문구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기면 장땡이다 혹은 임요한에게 충성을 이런 두 문구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질문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키보드에 써있는 문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키보드에 써 놓은 것은 제가 평소에 연습을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자는 것과 주 패배 요인 같은 것을 그 이유를 키보드에 적어놓고 항상 보면서 스스로 되새기는 거였거든요 요한이 형한테 충성을 한다 그거는 제가 안 썼어요 누가 썼어요? 요한이 형이 몰래 옆에다 써 놓거든요 자고 있을 때 몰래 써 놓고 모른 자고 있었다가 저는 경기하러 온 당일 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 형한테 그것 때문에 졌다고 편결됐죠 그런 식으로 충성을 유도를 하는군요 아 그러니까 이기면 장땡이다 그리고 임요한에게 충성을 이란 말 이외 다른 문구가 많이 써있군요 네 지금 그 키보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두고 왔어요 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만 네 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임성춘의 전략 배치 김성재 선수가 나온 걸로 봐서 프로토스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프로토스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인 진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스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질럿이고 질럿이 없이는 프로토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질럿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둔! 그렇죠 예 프로토스의 로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하드코어 질럿러쉬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질럿러쉬를 오늘 구경할 수 있겠고 저희가 제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잠깐 생각난건데 김성재 선수의 아이디가 인투더레인보우 임성춘의 설의 아이디가 인투더레인 오! 치고 넘어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제지간인데 분위기가 무척 좀 틀리죠 어떤게 느껴지십니까? 아 예 뭐 이 김성재 선수는 약간 좀 선이 얇은 꽃미남 스타일 꽃미남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임성춘 선수는 뭔가 선이 두껍나요? 선이 무지무지하게 두꺼운 이런 예전에 쾌남이라고 쾌남이라고 근데 알고오면 저도 좀 내성적이고 좀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섬세하세요? 그렇죠 알고 봐야 내성적인데 별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대로 그냥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오늘 인투더레인과 인투더레인보우 자 임성춘 해설이 또 오늘도 자료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자 이거 뭐죠? 임성춘의 전략 배치 오늘은 질럿 100% 활용하기 네 이번은 질레이너스 메모리에서 박정석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 일반적인 투게이트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일반적인 투게이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공격 유닛으로 활용하는 질럿의 모습이죠 자 일단은 성공 콜로니 하나를 없애고요 네 투게이트 질럿 러치를 감행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성공했다 싶을 때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가는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수가 있는데 유신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박정석 선수는 질럿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막 뱅글뱅글 돌리면서 네 이런식으로요 아 최대한 아껴서 그렇죠 저 괜히 욕심부렸다가는 저 질럿 다 잃고 영러시를 허용할 수 있다 네 이런식으로 질럿을 돌리기만 해도 제 드론이 자원을 채치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는거죠 예 그리고 추가 질럿에서 도착을 했고요 자 이제는 테란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지민 에너스 메모리에서 정말 명경기록 꼽혔던 경기였죠? 예 강민 선수와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인데 이 셔틀에 질럿을 태워서 어떤식으로 활용을 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아 그렇지요 그 장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셔틀 다가가면서 질럿이 내리기 시작하되 리버와 함께 이번은 그다지 큰 구조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저 질럿들이 탱크 위에서 내림으로 하여서 저 탱크들이 드라군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탱크들에 붙어있는 질럿을 공격하게 되므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셔틀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지상병력과 같이 동시에 치고 올라가는게 중요합니다 네 드래군이 이제는 뭐 나머지 뒷정리를 해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군의 숫자를 어느정도 살렸다는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됐고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재훈 선수와 박지호 선수의 같은 맵에서의 연기입니다 네 박지호 선수와 이재훈 선수 여기서 눈여겨봐야될 것은 뭐죠? 질럿을 먼저 내려서 하이템플러의 싸이오닉스톰을 사용하는 동안 시간을 끌어주는거죠 아 캐논의 공격을 좀 유도를 미리 해냈던 것 우선 캐논이 질럿과 하이템플러를 본다면 직접적인 공격 유닛인 질럿을 먼저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싸이오닉스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질럿 4개를 드랍해서 계속해서 1분 잡아주고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거죠 지금 자신에겐 유닛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라고 하면 박지호 선수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공격을 안해도 빙글빙글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네 자원을 채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자 질럿 4을 잡으려고 지금 수많은 유닛들이 와가지고 또 살아올라가요 네 그다지 이지훈 선수는 지금 공격을 나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공격을 못 나가고 있어요 이 유닛들 때문에 이야 질럿 4의 활용도가 이렇게 자 프로브 또 이동합니다 네 지금 자원 올라가는걸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너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질럿 몇기 때문에 와 질럿 넷 잡으려고 전병력 자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네 전태규 선수와 조용거 선수의 체로티에서의 경기죠 네 네 이번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섬에서는 리버와 커세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리버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자원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럿 2기 정도를 드랍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죠 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셔틀에서 내리는 유닛이 꼭 고급 유닛일 필요가 없고 박주호 선수와 이재훈 선수의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질럿을 활용을 해서 잘 돌려줄 수만 있다면은 충분한 질럿들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리플레이죠 저그 유저로서는 참 까다롭죠 귀찮고 네 그 반대로 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뭐 리버의 스킬업을 눌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죠 자 뭐 라바에서 나와봤자 저글릭 둘 이렇게 나오고 잡아주고 또 해철이 깨고 네 만약에 리버로 이 해철이를 부졌다면은 자기 자원 소비가 상당히 컸을텐데 그렇겠죠 네 질럿 두기로 부짐에 따라서 자신의 자원은 하나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럿 둘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보고 있는 네 저 질럿 진짜 안죽고 네 상당히 많이 괴롭히고 있네요 네 네 자 계속 그리고 드론 쫓아다니면서 저의 확장을 저지를 해줍니다 질럿 둘의 활용 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여수시장배에서 박정석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입니다 고스트가 박정석 선수의 진영으로 내려왔는데요 네 경기가 어느정도 기울었었고 이윤열 선수가 이윤열 선수가 고스트를 활용해서 핵을 뉴클리얼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스트를 막 드랍을 했었던 그런 경기였죠 자 그래서 고스트를 일단 옵저버 도착을 해서 저지락했는데 여기는 지금 터렛이 있기 때문에 옵저버 못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만 저 고스트가 저 위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었거든요 아 총을 쏘는걸 보고 질럿을 그 옆에 세워놓고 스켈업 스플래시 데미지 스플래시 데미지를 뒤로 잡았죠 네 옵저버 없이도 그래서 이 킬수가 이가 기록이 되어있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자 생각보다 다양하게 정말 우리가 질럿 그러면 무더기로 몰려다니는 질럿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소수의 질럿으로도 활용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게다가 질럿은 단순히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유닛을 공격하기 위한 유닛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안보이는 유닛도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같이 이용을 해서 잡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도급 유닛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네요 질럿 자체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자 김성재 선수는 딱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질럿의 활용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일단 질럿은 초반에는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는데 중후반에는 솔직히 이렇게 다른 고급 유닛을 받쳐주는 보이전 유닛 역할을 독특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에 드랍 할 때나 아니면 테란전 할 때 셔틀에 질럿을 태워서 떨궈서 탱크를 잡아주는 플레이 할 때 그런 플레이가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역시 프로토스 유저답게 네 그 질럿은 기본 유닛이기 때문에 그 기본 유닛이라는 얘기는 항상 나와있는 유닛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 유닛을, 질럿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찌를 수도 있다는 사실 이번에 임성춘의 전략 패치에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질럿 활용도 100%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임성춘의 전략 패치 시청자 공모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한 번 더 이렇게 나갈 건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리플레이 창고에 다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임성춘의 전략 패치, 전략 공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지 마시고 리플레이 창고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그의 독특한 플레이에 관해서 여러분의 많은 전략을 공모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About Real Game으로 넘어갑니다 네, About StarCraft의 전통 인기 코너 About Real Game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신의 게이머로는 이주영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이주영 선수 네, 안녕하세요 이주영이라고 하고요 MBC 게임 리그 쪽에서는 아예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다음 리그 때는 꼭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로 나오셨잖아요 예 About StarCraft에 두 번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성춘이 형 계셔가지고 부탁을 좀... 모종의 관계가 있었나요? 예, 어느 정도 신문도 있지만 이주영 선수가 정말 다시 한 번 나오고 싶다 다시 내 모든 걸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주영 선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좀 이수관에서께서 해주시겠어요? 예, 이주영 선수는 그동안 아마추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입니다 MBC 게임의 루키 최광전에서도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있고 최근 이주영 선수의 플레이가 예전 같지 않다 요즘 확실히 물이 올랐다 이런 정보가 입수돼서 이번에 저희 About StarCraft의 신혜 선수로 초빙을 해봤습니다 이주영 선수, 김성재 선수와 경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대회 때 다른 방송사 대회에서 한 번 했고 WCG 이번 예선 때 한 번 했거든요 누가 이기셨나요? 예,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고 아, 공평하게 이제 오늘 통해서 기울겠네요 그렇죠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 김성재 선수, 이주영 선수 어떤 선수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게임 스타일이 좀 정석적인데요 굉장히 침착하고요 그리고 단단한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토스전에는 어떤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주영 선수의 프로토스전에는 잘 쓰는 전략이라든가 전술들 잘 쓰는 전략이라기보다 게임의 흐름을 잘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 선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정찰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유닛 숫자를 잘 생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량을 조절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정석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이기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마어리얼게임 김성재 선수와 이주영 선수와의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마어리얼게임 김성재 선수와 이주영 선수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성재 선수의 진영이 보이는데 글쎄요, 기분 별로 안 좋겠네요 일꾼 잘못 나눴죠, 지금 컨디션이 자리도 6시인데 일꾼까지 안 나와지면 상당히 부담이 크죠 예전에 임성춘 해설이 선수 시절 때 어바웃 스타크래프터에 출연해서 일꾼 잘못 나눴다고 다시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해라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일꾼을 잘못 나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손이 빠른 선수들이 일꾼을 잘 나누는데 우리 임성춘 해설은 좀 정확함을 추구하고 약간 좀 느릿느릿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본발바닥 마우스 아직도 쓰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바웃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왠지 빨라 보이고 싶은 욕망이 들더라고요 빠른 편이 아닌데 빨리빨리 하느라고 일꾼이 잘 안 나눠지더라고요 괜히 과셔 그리고 예전에 임성춘 해설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찍고 마우스를 두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한번 찾아준 적이 있죠 네 자, 아직까지 이주영 선수의 진영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맵은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네, 이주영 선수의 진영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주영 선수 오버로드가 아하, 좋네요 이주영 선수 뭐 6시를 상대로 하기에는 황금의 땅이죠 12시 기분 좋았습니다 이주영 선수 12시 쪽 저그 2시 쪽에 프로토스가 없다는 사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브가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서 김성재 선수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6시라는 느낌이 들겠죠 네 드론이 일단 나갑니다 앞마당 쪽으로 입구 쪽에 하나 그리고 한 드론은 정찰을 8시 쪽으로 가는 듯합니다 12도로는 앞마당이고요 네 지금 드론이 8시 쪽으로 저만큼 가고 있는데 프로브를 안 마주쳤다면은 지금 타이밍에 들어갔으면은 아, 여섯이겠구나 타일런 정찰이겠구나 이주영 선수도 알 수 있겠죠 김성재 선수 지금 12도로는 앞마당에 스포닝 지었고요 네 김성재 선수는 지금 6시 쪽에서, 6시 쪽에 지금 건물만 어느 정도 워프를 시켜놓고 계속 프로브로 견제를 해주고 있죠 네 아무래도 6시 지역이기 때문에 원 게이트 상태에서 어시뮬레이터를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어시뮬레이터는 지어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아니었는데 지금 짓네요 어시뮬레이터 워프 시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원 게이트 투 게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 위쪽에 게이트 하나 더 있나요? 네 그리고 김성재 선수는 화면 지정을 참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본진 같은 경우는 F2, F2키로 화면 지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진으로 화면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은 F3으로, 쉬프트 F3을 누르면 화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질러시 벌써 하나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러나 효과 보기가 힘들죠 네 이게 6시와 12시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틀렛 하나 들어와서 일단 드론을 강제 어택 해보려고 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 아까 우리 임성재의 전략 패치에서 보여줬던 질럿 활용도 높이기 예, 게다가 지금 원 게이트인데 이렇게 질럿이 초반부터 모자라는 상황에서 저렇게 질럿을 감행했다면은 네 드론을 잡는다기보다는, 아 원 게이트가 아니라 투 게이트지만 네 질럿보다는 이렇게 테크트리에 의존하는 지금 빌드워더거든요 초반에 그 질럿을 드론을 꼭 잡는다기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면서 저글링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게 주 목표인데 예 지금은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네요 네 그래도 드론 한기는 잡고, 초반에 들어갔던 질럿 한 개가 잡혔죠 투 게이트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가겠다는 빌드인데 투 게이트를 초반에 워플을 먼저 어시뮬레이터보다 먼저 워플을 하면서 질럿을 어느 정도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채취를 해가면서 테크트리 위주의 그러니까 발업되는 타이밍에 상대의 앞마당 쪽이라든가 본질적으로 압박을 해주는 그런 식의 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지용 선수 저글링으로 시위를 해봅니다 저 질럿을 잘 세워야겠죠 두 귀로 세우다가는 잘못해서 우측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략 낭패가 되겠죠 자 오늘 평일인데, 어바우 스타크래프트 녹화를 하는거를 알고 오셨나요? 굉장히, 정말, 오늘 무슨 날인가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네 아무래도 추석 때 받았던 용돈이 아직까지 유효하나 봅니다 네 용돈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돈이 없을 때는 밖을 잘 안 나가거든요 네 저희 어바우 스타크래프트 방청원은 돈이 안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 밖에 나왔으면 뭐 친구와 밥이라도 함께 하던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입구쪽을 조절해보고 있는 유지용 선수 아 살짝 들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자, 이건 뭐 예 한 기 정도, 한 마리 저글링 한 기 정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네, 저글링이 뭐 한 반 부대 이상 들어왔다든가 이러면은 시간 제대로 끌리죠 그렇죠 뭐 투게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돌 충원이 원게이트 상태보단 빠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만 지금 스피드업을 먼저 누르지 않고 투게이트 상태에서 아 예, 템플러 어카이브를 먼저 누른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템플러 생산을 하면서 앞마당 쪽에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발업이 되었을 때는 상대 지역으로 압박을 가는 척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럿 생산해주고 있는 김성재 선수 네, 그러고요 질럿의 스피드업그레이드를 찍어놓은 상태에서 네 템플러 어카이브를 같이 짓는다면 질럿의 발업그레이드가 완성된 시점에 템플러 두기를 만들어서 악군을 합치하면은 동시에 되거든요 아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보겠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승헌 해설의 말씀처럼 템플러만 생산을 한 후에 앞마당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수도 있고요 자, 이주영 선수는 과연 어떤 테크트리를 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그렇죠 보다 수비적인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왜냐면 러쉬거리가 멀고 러쉬거리가 먼 상태에서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하는 와중에 상대에게 걸릴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 가는 동안에 벌써 대비가 다 돼 있고 밖으로 나가 있던 병력이라고 할지라도 본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 들어와서 대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은 최대한 수비적으로 상대가 스파이어테크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 적재는 숫자 저글링 일단 한번 찔러보고 있는 이주영 선수 신속하게 입구 쪽 네, 우선은 저 저글링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 최대한 빨리 캐논을 건설하고 멀티를 해야 되는데 네 저글링 진짜 들어오면은 상당히 오래 시간을 끌게 되거든요 정신없죠 네 네 그리고 앞마당 쪽에 포톤 캐논을 건설하는 게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하냐면은 레어테크가 올라간 이후에 만약에 이주영 선수가 럭커를 선택을 한다면요 럭커를 선택을 했을 때 앞마당 쪽에 아까 그 지점에 포톤 캐논이 있으면 그 이상 전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입장 방어라인을 구축을 앞쪽으로 해놓는 그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되게 굉장히 좀 필요한 상태죠 자 일단 넥서스 하나 더 앞마당 가져가기 선택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 아무래도 버로우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넥서스 지우지 않죠 네 버로우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거 자원이 들어가는 미네랄 100과 게스 1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에 반해서 상당히 효과가 됐습니다 저 캐논을 짓기 전까지는 멀피를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자 이주영 선수 버로우 저글링 통해서 지금 보이죠 저글링 하나가 버로우되어 있기 때문에 넥서스 소환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다시 한번 저글링 돌아와 봅니다만 싸이닉스 떨어집니다 예 특히나 이 김성재 선수가 임성춘 해설과 더불어 싸이닉스 톰이 정확한 선수로 참 손꼽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자 캐논 세기가 소환된다면은 자 거기다가 하이템 브로우 잡힙니다 럭커 준비하고 있네요 이주영 선수 이주영 선수 확실히 지금 드론도 많이 충원을 한 데다가 확장까지 지금 상대 확장까지 저지를 지켜놨기 때문에 예 어느정도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죠 그리고 저 럭커를 동원을 해서 예 앞마당 입구쪽에 조여놓은 다음에 지금 언덕까지 어느정도 지금 견제 언덕 쪽에다가 럭커를 버로우 해놓고 견제를 할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상태네요 자 이주영 선수 럭커가 서서히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김성재 선수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요 럭커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예 진로수로 입구 막아야죠 야 그리고 미리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낭패네요 낭패 야 지금 본진의 캐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소환을 했거든요 예 넥서스 근처에 뮤탈릭스 아직 그 상대의 체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그 포톤 캐논을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넥서스 근처까지는 못 갑니다만은 지금 일단 저 정도 진입했다는 것 자체는 프로토스에게 대단한 압박감을 줄 수가 있겠죠 아 포톤 캐논이 하나였네요 예 옆쪽으로 하나만 지금 완성이 되어 있네요 저것은 뮤탈릭스쿨 대비용으로 아주 보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지원하기 때문에 럭커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힘들텐데요 자 럭커 잡힙니다 예 들어오면서 포톤 캐논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럭커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넥서스가 소환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 뭐 하이템 플러나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프로브로 옮길 수가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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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드론을 생산하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아직 안 올라가 있고요. 셔틀을 먼저 생산해서 지금 생산되어 있는 하이템플러 2기 혹은 3기와 질럿을 동원해서 드론 쪽에 타격을 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셔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스파이어가 올라가기 전에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앞마당 네트스 완성되고 럭커 귀찮게 하던 럭커까지 치워낸 김성재 선수 그리고 옵저버털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김성재 선수가 아까 질럿 자석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미네랄멀티를 견제해주고 드론을 어느 정도 잡아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말씀하시죠. 상당히 힘들겠다는 이유가 저그가 어느 정도 프로토스에게 멀티를 내주고 났을 후에는 어느 정도 드론을 많이 생산하고 추가 멀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걸 늦췄다는 것은 이경건들에게 판단하고 본인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치명적으로 작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면 파일런 한 개 의존하고 있는 게이트 네 개입니다. 게이트 네 개가 파일런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파일런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아낸 듯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지금 옵저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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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이 옵저버 안 나온 상태로 파괴됐죠. 셔틀을 하나 더 누른 모양입니다. 보통은 셔틀을 한 개 정도만 생산하고 옵저버를 빨리 생산해야 하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드랍이 올지는요. 게이트웨이 그리고 그래도 셔틀을 한 개 더 지금 이 타이밍에 상대가 럭커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봤고 분명히 오버러드의 스피드업이 됐다는 사실을 아까 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셔틀을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나 생산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김성재 선수의 욕심이네요. 자, 게이트웨이 소중한 게이트웨이가 모두 다 아, 그리고 뒤쪽에 하나 더 옵니다. 이러면서 지금 아칸이 본진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거는 눈치챘죠. 오버러드가 오버러드가 본진 안으로 드랍되는 시점에서 셔틀이 출발하는 걸 미리 봤기 때문에 본진 안에서 히드라로 데뷔를 시켜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누렸던 것은 이렇게 럭커 드랍을 하면서 드론을 많이 생산하고 멀티에 치중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뮤탈리스프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악한 두 개를 이렇게 드랍을 하는 거 같았는데 이주영 선수는 이미 눈치를 챈 상황이라서 그다지 피해를 주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열한 시점점은 잘 발견을 해냅니다. 김성재 선수 예, 김성재 선수 판단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이미 오버러드의 속도 업그레이드와 수속 능력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므로 선멀티는 당연히 한다. 요새 추세가 선멀티는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자, 김성재 선수가 어떤 희망을 가져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 셔틀을 활용을 해서 정말 엄청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 엄청난 효과라는 게 뭐냐면 아까 셔틀을 한 기다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나가 있는 셔틀이 본진이나 혹은 앞마당 쪽에 있는 드론의 과반수 이상을 잡아주고 적은 타크 템플러를 이용을 하든지 해서 적의 다른 쪽 확장 기지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은 이 상태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성재 선수 힘들죠. 자, 셔틀 그냥 지나쳐서 갑니다. 자, 러커에 의해서 피해 많이 보고 있는 아, 순간 폭발력이 악해요. 물론 아카니 스프레시 데미지에 공격력도 대단하지만 순간적인 드론을, 순간적으로 드론을 타격할 만한 그런 공격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그렇죠. 김성재 선수가 이제부터 또 한 가지 암담한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거죠. 와, 저 러커 하나 잡아내려고. 예, 특히나 또 힘든 게 언덕에서의 러커가 상당히 짜증이 나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본진으로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막아야 할 공간이 김성재 선수로선 너무 많아요. 자, 하이템 플러가 많이 생산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김성재 선수 앞마당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이주영 선수 다른 곳에 확장이 있을까요? 다른 곳에 지금 확장의 가지를 피기 위해서 분명히 해처리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저그가 분명히 확장할 만한 시간이거든요. 셔틀러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셔틀러 최대한의 효과. 자, 이주영 선수. 자, 이주영 선수. 자, 스크러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셔틀. 만약에 셔틀을 따라가는 스커지 두 길을 아칸으로 중간에서 요격을 해내고 셔틀을 다시 살려서 들어온 다음에 하이템 플러 드랍이라든가 이런 견제의 어느 정도 성과를 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언덕 견제를 막아내는 것 자체도 지금 김성재 선수 힘들어 보이네요. 이주영 선수 확장이 많아요. 5시 쪽 그리고 8시 앞마당 그리고 2시에 미나리 멀티까지 이주영 선수 해처리를 펴고 있거나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그가 하이브가 올라갈 때쯤이 프로토스가 저그를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하이브가 안전하게 올라가서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면 김성재 선수가 뭔가 좀 나가고자 마음을 먹는 시점에서 가디언이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가디언을 만약에 막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또 가장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죠. 울트라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6시 프로토스의 비해인가요? 사브로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이건 안타깝긴 한데요.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셔틀을 한 개만 생산하고 옵저버를 재빨리 생산을 했으면 이 정도의 피해까지는 안 입었을 텐데요. 자 뒤쪽으로 들어가서 천지스톰을 빼옵니다. 정확히 그 하이템펄러의 간격을 보고 어택 땅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천지스톰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확장 많아요. 그래서 진로두울이 어느샌가 빠져나와서 두울씨 앞마다 쪽으로 파괴합니다. 이지홍 선수 눈치를 못했었는데요. 진로두울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만에 해철이가 상당히 빨리 파괴가 됐네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임성춘의 전략 배치. 그렇습니다. 자 다시 김성재 선수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원투에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우방비 상태에서 맞는 펀치보다 크로스 카운터가 더 충격이 가해진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크로스 카운터인 경우겠죠. 이주영 선수가 김성재 선수의 미네랄 확장기지로 공격을 오는 시점에서 진로두울이 드랍이 됐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철이가 파괴가 되는지도 몰랐죠. 하이템플러 다수가 지금 보유되어 있는 상황. 그러나 주력이 지금은 하이템플러와 아칸으로 밖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량으로 밀어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재 선수 아직 다섯이 확인 못했죠. 네 얼마나 방어를 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하이템플러 다수의 활용도 과연 공격받는다는 메세지가 뜨기 시작합니다. 싸이오닉스톰을 세 번이나 지금 속에 만드는. 그 다음에 럭크가 들어옵니다. 하늘을 기사 없는 싸이오닉스톰입니다마는 유리씨 잡힌 개체수는 분명히 유지영 선수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지금 확장이 시급한 김성재 선수에게는 데미지가 더 큰 셈이죠. 자 정신없이 김성재 선수를 뒤흔들고 있는 유지영 선수. 게다가 김성재 선수는 지금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질롯을 많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템플러를 이용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템플러의 숫자를 많이 줄여줬다는게 유지영 선수에게서는 상당히 큰 이득이었죠. 이제는 후속타로 가디언이 준비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김성재 선수가 앞마당에 넥서스를 짓고 그 다음에 프로그를 붙이는 시점에서 가디언이 언덕 쪽에서 들이닥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이거는 캐논을 위한 건가요? 미네랄 부족하는 상황에서도 캐논을 건설하겠다는 김성재 선수 자아슬아슬아슬한 순간 파일런 취소합니다. 예 방금 전에 병력 너무 부족해요. 예 병력이 아직 부족하죠. 병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아까 전 제 위치에 캐논을 건설했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에 있어서 손해를 넣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지영 선수는 자원이 어차피 넘치는 상황입니다. 아 넘치네요. 넘쳐나는 자원 이지영 선수 네 거기다 이제 저글링 위주로 병력을 구성을 하면서 가스를 모으지 않습니까? 예 가스를 모으게 되면은 뭐 울트라리스크 뿐만 아니라 뭐 디파일러 자신이 마음먹은대로 그 가스 유닛들을 양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지영 선수 자 적절한 타이밍에 싸이오닉스톰을 뿌려야 될 텐데요. 이거는 두 줄기네요. 두 줄기. 자 프로구드에 피하면서 그리고 양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지영 선수 그래서 싸이오닉스톰의 싸이오닉스톰의 정확함은 정말 발군이에요. 예 이지영 선수가 경악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되는 이지영 선수의 공격. 자 과연 이번에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요? 예 보통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저글자들의 마음은 지질테면 지져라. 난 보낸다. 예 그냥 어택 당해서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내죠. 예 병력의 교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 김성재 선수 이럴 때 다크템플로 한도를 그냥 슬쩍 슬쩍 운영해보는 것 좋지 않을까요? 예 오버로드가 수송선 업그레이드가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미리 애초부터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력 구성 자체가 지금 저글링에 힘을 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크템플러는 그냥 다크템플러는 힘들고요. 자 그래도 최대한 멀티 견제 해보고 있는 그런데 언덕 위쪽에 러커가 자 스커지가 업저버를 노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저글링 향해서 아칸이 세기기 때문에 드디어 울트라 보이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언덕 쪽에서 만약에 저퍼톤 캐론이 미리 몇 개 좀 지어져 있으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겠는데 그래도 김성재 선수 사이드 스톰! 지금 방청석에서 우아우아 소리 나올 만하죠? 네. 사이드 스톰의 어떤 정확한 활용도 중요합니다만 울트라 리스크가 죽어야 말이죠. 지금은. 네. 역시 울트라입니다. 네. 게다가 김성재 선수 초반 그 자원의 압박에 의해서 포지를 한 개밖에 아직까지 못 돌리고 있었거든요. 네. 업그레이드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어요. 지금. 네. 잠시 후에는 울트라가 낙치겠죠. 그렇습니다. 울트라 리스크가 거의 풀업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닥쳐올 텐데 네. 자. 행성. 어. 탄 상태. 아. 네. 어쨌든 그래도 자원은 넉넉해요. 네. 꽤 많이 잡았고요. 울트라 리스크를 상대하기 위한 병력 조합은 악한이 많든가 아니면은 그 스타게이트를 올린 다음에 커세와 다크 템플러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주영 선수가 그렇게 큰 빈틈은 없어 보입니다. 자. 진로타나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크 템플러를 생산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 김성재 선수가 그래도 게임을 게임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돌파구를 제대로 찾는 건데요. 잘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제는 물량으로써는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커세와 다크 템플러를 조합을 하고 있죠. 저런 테크니컬한 조합을 구성을 하면서 셔틀의 하이 템플러라든가 질런 혹은 악한 조합으로써 끊임없이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드론수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방어에 몇 번 성공을 하다 보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이제 자원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테크니컬한 조합으로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지금은 없어요. 자. 커세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김성재 선수의 여러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지금 포통캐논도 거의 소용이 없는 조합이 이제는 곧 닥쳐오게 됩니다. 아. 욱저보. 대기중이네요. 네. 여기 병력이 없다면은 저 병력으로 선쿠콜론이 두 개만 지급하게 하면 되거든요. 뒤이어서 다크가 내려오나요. 다크템플러가 아니고. 다 잡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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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족해요. 가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포톤캐논. 게이트를 더 늘리는가. 피인도 등장합니다. 와. 하늘을 뒤덮는. 자. 이게 뭡니까. 이스레어래요. 도망을 못 가고 있어요. 상대가 지금 다크템플러를 조합한다 싶으니까 이스레어를 뿌리면은 보이거든요. 자. 저거 그대로 저 병력 잡아 내리고 그 다음에 미네랄 확장 기준으로 울타리스크 닥치기 시작하면은 망할 병력이 없습니다. 네. 커세어가 있긴 합니다. 나아는. 미네랄은 이런데 게스트가 없어요. 주력 병력이 당했죠. 지금 당장 병력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로드 미네랄을 지금 포톤캐논에다가 소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한 번은 방어를 해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네. 업그레이드해서 밀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공격력 3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글링이 방어력이 3단계가 되더라도 아칸의 공격력이 3단계가 되면은 진짜 막 한 번의 공격이 여러 마일씩 부착가 있는데 아. 포톤캐논 완성되기 바로 1번 직전에 드리작치는 자 모을 만큼 모았다는 얘깁니다. 어. 애 누리 없이 밀립니다 이거는. 네. 김성재 선수 지금 건물 참 잘 지워놨어요.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지워놓으면은 울트라 리스크가 막 함부로 이렇게 공격을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숫자를 많이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울트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저 병력에다가 이제 정을 이기 주고 한 번만 더 들이닥치게 되면은 어. 막아내는 거 같은데요. 막아내는 김성재 선수. 포톤캐논과 다크템플러의 위력입니다. 커트의 활용이 아주 적절하게 먹혀 들어갔죠. 아. 김성재 선수 그래도 힘들다는 듯이 폴을 잔뜩 부풀려버린 듯이 아참은 물이 닥치고 있는 이제 소수예요. 프로브가 많이 살아남은 있는가요? 이야. 다크템플러와 그 다음에 뭐 다크템플러는 신경도 안 쓰겠다는 듯이 병력이 내려옵니다만은 일단은 조합 자체죠. 커세어를 잡아낼 수 있는 조합을 이주영 선수도 구현을 해놓아야겠죠. 예. 이주영 선수 어느 정도 자원에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고 막 고급 유닛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면은 네. 울트라와 히드라리크의 어느 정도 조합도 괜찮습니다. 자. 또다시 소수가 내려옵니다. 이주영 선수도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확장이 워낙 많아서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울트라와 히드라리스크를 공격 보내면서 저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잡을 때 히드라리스크로 커세어만 잡아주면 더 이상 뭐 게스도 부족한 상황에서 김성재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 없거든요. 아. 여기 아직 아직 아직. 예. 그렇죠. 이 오버로드를 치워내면은 다크템플러가 떨어지겠죠. 이 오버로라. 위쪽으로. 자. 일단 5시 썬볼팀. 아. 풀옵도 내렸었는데 풀옵 1개는 지금 파괴가 됐구요. 예. 지금. 가스가 절실한 상황이니까 5시라도 그냥 뺏어서 먹자. 이 생각이겠네요. 아 스커지 나오자마자 자 이주영 선수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 북쪽은 나 해처리가 지금 10개가 넘거든요 전쟁을 다 먹었죠 아 그래도 김성진 선수 선당해지고 있어요 잠깐 이주영 선수의 화면을 보고 온 사이에 해처리가 끝없이 늘어났네요 할 말이 안했네요 저 해처리에서 나오는 유니트를 막는 김성진 선수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경기 운영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잘 이끌어온 이주영 선수의 능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또 막은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주영 선수 미네랄 100대 그리고 가스 200대 그리고 유닛 수는 160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온통 해처리에다가 울자리스크를 찍어놨기 때문에 자원을 한꺼번에 소비를 한 것 같고요 챔버가 많아요 현재 자원이 어떻게 보면 이주영 선수 적어보이는데 어차피 멀티수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원 미네랄이 남는 대로 해처리 이렇게 많이 지어놓으면 한 번에 이렇게 유니트를 많이 뽑을 수가 있어서 참 좋죠 자 측면과 함께 양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주영 선수 저 파일론 상당히 잘 지어났죠 파일론이 엄청나게 지금 저지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건물의 효과 이러면서 그 이주영 선수의 확장기 쪽에 다크템플로 드랍을 동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주영 선수의 확장기지를 줄여줄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온통 해처리스크가 너무 많네요 이 장면 프로테스트 기조분들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파일론과 건물을 이용한 이 방어법 김성재 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막아낼 것 같은데요? 지금 울테리스크가 안쪽으로 파워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건물 진짜 잘 지었네요 막아냈습니다 김병재 선수 멀티를 한두 군데만 덮으실 수도 있다면 김성재 선수에게도 서광이 비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마당에 미네랄이 떨어졌다는 건 곧 있으면 앞마당에 깨스까지 다 떨어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또 들이닥치는 이주영 선수 실세 없이 경력을 어택 딱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뚫릴까요? 이번에는 뚫릴까요? 안 뚫립니다 안 뚫립니다 지금쯤이면 지금 이주영 선수 업그레이드가 풀 업그레이드가 됐을 상황일 텐데 네 아무래도 김성재 선수는 지금 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너무너무나 김성재 선수 잘해주고 있네요 울트라 리스크가 생산이 돼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유주영 선수가 초반에 러쉬 타이밍을 잡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타이밍에 대부분 많이 밀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김성재 선수의 방어라인이 너무나도 적절하고 좋았죠? 저 컷에어는 진짜 장수하네요 살아남아야만 되는 컷에어죠 미네랄 확장기지에 지금 자원이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는데 글쎄요 셔틀을 동원을 해서 어쨌든 이 두시 쪽에 지금 이주영 선수의 확장기지 쪽에 드론에 타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방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방어를 한 두 번 정도까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성확장기지가 완전하게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하하하하 지금 드론이 다섯시 지역에 한 마리 있었거든요 네 자 이제 미네랄 멀티 쪽 미네랄도 거의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 김성재 선수 오버루즈는 정말 많이 잡아주고 있는데 네 커세어의 지금 역할이 대단히 지금 중요했습니다 또 들어오나요 또 들어오나요 공격력이 1단계 업그레이드된 커세어가 한 분의 정도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요 커세어 다크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오버루즈를 많이 잡히기 때문에 스커디를 뽑아야 되거든요 아아 스포 콜로니가 있네요 앞마당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아아아 살아남았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오버루즈의 모습도 보이죠 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구의저분들이 배워야 할 점은 저렇게 스포 콜로니를 한 개씩은 멀티역에 지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적인 다크 드랍이 올 경우에는 쓸데없는 타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다크 템플로 활용해서 계속해서 줄여줘봅니다만 이쪽에 김성재 선수의 젖줄 아 아드레일리 업저글링이 들이닥치면서 김성재 선수 고개를 살짝 살짝 가너져 봅니다 자원 고갈 일보 직전 김성재 5시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됐으면 어느정도 멋있는 모습 김성재 선수의 멋있는 모습을 다시 더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옵니다 지금은 좀 힘드네요 마지막 선거를 위한 건가요? 이주영 선수 공격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김성재 선수 이병력이 전병력 마지막으로 와 정말 많은 병력들이 낙칩니다 예 울프라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네요 아 김성재 선수 훌륭하게 막아내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단하네요 그리고 다크 템플로가 계속 지금 효과보고 있습니다 8시 중 앞마당에서 이번에도 막아낸 날 다시 호퇴하는 이주영 선수 이야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진짜 이주영 선수가 경기를 이긴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주영 선수가 기분은 좋지 않은 네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와 길수가 13 13 14 15 16 자 그런데 소뼈들이 닥칩니다 결국 저 다크 템플러가 잡힌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성과는 다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는 자원은 있는데 해처리는 많은데 이거 도대체 김성재 선수가 뚫려야 지금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죠 이주영 선수 화면을 좀 보죠 도대체 자원상황이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 만약에 5시 돌아갔으면 이주영 선수 한 30분 정도는 더 고생하지 않았을까 자원이 9천이고요 미네랄 9천 미네랄 9천에 가스가 2,600입니다 절대 지을 수 없는 저 상태에서는 인구수 199, 200풀 예 저 상태에는 질 수가 없는 그 자원 양을 보이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대체 김성재 선수가 안 뚫려주니까 오히려 지금 심리 상태로서는 이주영 선수보다 김성재 선수가 마음이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불리하더라도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시 이제 김성재 선수의 시점을 넘어가 보죠 김성재 선수 과연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지 어떻게든 5시를 가져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 자원 고갈 김성재 미네랄 600대에서 채취 충단됩니다 캐논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저 정도의 물량을 막아내다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자원 없어요 자원 없어요 맥서스 하나 소환시키고 나면 미네랄 270이 남습니다 그 타이밍 쯤에 프로토스를 상대로 저글린, 아데렐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저글린과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울타리스크라면 뚫리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우파는 사실 미네랄 400대가 나갈 뻔했습니다 벽에 딱 붙어서 가거나 아니면 커세어가 있다면 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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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스크 떨어지죠 이제는 김성재 선수 저 셔틀에는 프로브가 타고 있는데 지금 프로브가 드랍을 가나요? 김성재 선수 마지막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죠 한군데 해철이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장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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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프로브와 함께 프로브가 내립니다 아 릴레이 제치 혹시 셔틀 제치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 프로브 저 울트라 리스크를 공격한다 해서 아 사이닝스톰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 네 지금 공격을 한다 해도 데미지가 1도 안 나와요 네 두 번의 공격을 해야 1 정도가 될까 할 겁니다 지금 자 김성재 선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자원은 670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 네 김성재 선수 지금 표정이 액션이 파괴하는 프로브 지지 경기 마무리 됩니다 네 오늘의 초대게이머 김성재 선수 그리고 초대 신예게이머 이주영 선수 정말 혈전 35분이 넘는 어바웃 리얼게임 혈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승자가 따로 없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께 고스란히 돌려드려야겠죠 리얼팁스 이어지겠습니다 리얼팁스 자 리얼팁스 시간 관계상 35분이나 경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부터 20분경부터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장면부터 보는거죠 명장면부터 보고 있는데 어 근데 자원이 상당히 부족했는데도 여기 캐논을 저지역을 차지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 차지하지 못했네요 자 뭐 뒤늦은 질문입니다만 글쎄요 페인이 어디 있었다라고 보세요 일단 어 초반에 럴커 드랍이 왔었는데 네 그 럴커 드랍에 너무 대비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피해를 많이 봐서 경기가 이주영 선수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전에 로보틱스에서 셔틀을 두개를 생산하느라고 이렇게 옵저버가 늦었는데 셔틀을 한개 더 생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네 첫번째 셔틀로는 본진의 게릴라를 하고 두번째 셔틀로는 첫번째 셔틀로 시선을 끌면서 드론에 큰 피해를 주려고 했었는데요 네 네 김성재 선수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룰수도 있었겠네요 게다가 스파이어도 상당히 늦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유타리스크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초반에 저글링 럴커가 제 앞마당 지역으로 러시로 왔기 때문에 저글링 럴커로 제 입구 지역을 조이고 다른 스타팅 포인트의 멀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하나의 저글링 럴커로 입구에 러시를 가는 것으로 저의 시선을 끌고 2차적으로 본진의 드랍을 하려고 했던 이주영 선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서 또 한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꼭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그 포톤 캐논과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네 들어오는 병력들 계속 이 울트라들이 우왕좌왕좌왕 이거 뭐 특별하게 비법을 좀 네 이것은 아무랄 때 쓰는건데요 아하하하하 아무랄 때 솔직히 역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포톤 캐논을 안쪽에 건설하고 울트라리스크가 포톤 캐논을 공격할 수 없도록 파일런으로 어 입구를 막아주는 건데요 그러면 울트라리스크가 어택을 찍었을 때 그냥 파일런을 강제어택 해주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대한 게릴라를 하는 거겠죠? 뭐 일단은 저렇게 건물을 건설해서 상대 저그가 유닛을 소모하게끔 소모하기를 좀 바라는 그런 그런 건물 배치죠 네 그렇죠 뭐 제발 공격 좀 와서 여기서 손해 좀 봐달라 그런 마인드겠네요 자 6시 프로토스에게 있어서 6시 예 어떤가요? 하하하하 우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요즘에 뭐 잘하는 프로토스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렇게 프로토스가 뭐 꼭 불리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요즘에는 어 그냥 어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잘하면 뭐 질수가 없겠죠 하하 예 어 지금 보니깐 이럴때 이렇게 쓰면 좀 더 낫지않아 아까 그 드랍을 당한 거 말고요 이럴때 다른 방법을 썼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건 없을까요? 어 후회되는 것 좀 커세어 활용을 잘 어 어 못했던 것과 어 서머리티 지역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아쉬움에 남습니다 네 네 다저씨가 좀 원활하게 돌아갔다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어 확률이 희귀한데요 네 그래도 어 꿈꿔 볼 수는 있겠죠 아 정말 사이언니스톰은 정말 예술이에요 임성천 선수가 가르쳐 주던가요? 하하 원래 요새 같은 경우는 다 잘 사용하는데 하하 김성재 선수는 또 침착하거든요 침착하니까 이렇게 사이언니스톰을 더 잘 쏘겠죠 빨리빨리 이렇게 사용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 자 정말 경기 운영 물론 에 김성재 선수가 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뭐 승자가 따로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리얼팁스를 진행하면서도 그냥 망연자실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잘 망아냈어요 제가 아까 중계를 하다가 정말 징하게 망아낸다 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엄청나게 잘 망아냈어요 네 방청객분들도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보이십니까 만대가 넘어가고 있는 200풀 차고 이주영 선수가 원래 드론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드론이 100마리가 넘게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격 김성재 선수가 팬서비스 한번 쫙 하면서 팬서비스 했죠? 그냥 억울한 걸 좀 답하고자 하고자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러시입니다 네 이렇게 해처리를 깨면서 장렬하게 경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고스란히 복귀해보는 시간 리얼팁스까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김성재 선수 방금 경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키포인트를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후반전에 들어서 저그가 저글링 울트라리스크의 조합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게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좀 유니스를 아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울트라리스크를 수비할 때 그냥 수비하기보다는 울트라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없도록 건물 배치를 울트라리스크가 들어올 수 없도록 포톤 캐논을 안쪽에다 건설을 하고 파일론으로 포톤 주위에 건설을 해서 울트라리스크와 파일론은 바로 공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건설해주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글링과 울트라가 들이닥쳤을 때 임성춘 해설의 표정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멋진 장면 연출했었죠? 마엘스트롱? 예 그때는 초반에 제가 어느정도 유리한 분위기로 나갔었는데 이번에 김성재 선수가 초반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셔틀 두기를 이용한 게릴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던게 좀 컸네요 네 어쨌든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재 선수 김성재 선수와 이주영 선수의 About Real Game 그리고 Real Tips까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코너는 나의 스타일기입니다 스타와 함께 살아가는 스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게임팬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 나의 스타일기 구순서가 됐습니다 추석이 지나가는 동안 엄청난 양의 스타일기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몇개나 도착한 줄 아세요? 네 몇개일까요? 450개가 도착을 했는데 약 450개가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자료실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거 보내드리면 다 보십니까? 라고 의문점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게시판은 제발 올려주지 마세요 게시판은 안되고요 리플레이 창고에 함께 올려주셔야 됩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지 않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지 마시고 리플레이 창고에 올려주시면 저희 작가와 스태프들이 정말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봅니다 단, 단서는 스타일기이기 때문에 일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사연을 간략하게 적어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는 저희 어바우 스타크래프트의 시청 소감이나 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스타일기는 자료실 번호 4538번에 최국일님의 사연이 선적이 됐습니다 약간 좀 익은 이름인데 왜 나의 스타일기냐면요 최국일님이 줄기차게 저희 나의 스타일기에 스타일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인데 채택이 안 됐었거든요, 그동안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올려주시다가 계속 실패하는 장면을 올려주셨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사연의 제목을 보니까 3전 4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전략을 이번에 선보이시겠다고 나의 스타일기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국일님의 스타일기장을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기장 펼쳐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6시쪽 테헤란이 바로 자료실 번호 4538번의 최국일님이고요 그리고 8시에 프로토스가 바로 상대방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주반부터 지금 SCV가 나가고 있네요 저건 정차를 빨리 하겠다는 건가요?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면 나의 스타일기의 선택이 되지 않았겠지요 자, 일단 프로토스의 진영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SCV가 두기 나갔죠 SCV가 두기 나가고 남의 집을? 예, 아니 왜 남의 집을 막아주나요? 프로토스의 입구 쪽을 그러니까 이 짓을 하시다가 계속 막아신 거예요 드디어 한 탕을 성공을 하시고 기쁜 나머지 저희 About Starcraft 제작진에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프로토스의 진영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막을까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글쎄요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번거만이 친절하게 건설을 해주고 자, 프로브 봤어요 이거 뭐야 프로브가 봤는데 그것도 SCV를 잡아내고요 자, 이제는 아직 자신의 진영을 즐거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스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자, 임성춘 해설이라면 과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그냥 에이 지을대로 지어라 하고 드라곤을 예, 사정거리 업댄 드라곤을 생산하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 상대방 프로토스는 여기다 팩토리까지 져요 아예 그냥 집안은 방 빼고 여기다 사진 다 차립니다 전진 팩토리를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다크 템플로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아주 완벽하게 다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머리는 쓰셨어요 우리 중국인님이 자,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다크 템플로는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겠네요 이거는 로봇틱스를 올린 다음에 뭐 리버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 숫자를 확보를 해서 물량으로 뚫어내지 않으면 뚫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렇죠 터렛까지 완성도 있고 팩토리에서 팩토리 유닛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 프로토스 과연 자, 딱 건물만 봐도 낭패가 보이죠, 지금은 템플러 어카이브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사거리 업을 돌리고 거기다 로보틱스까지 올라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셔틀을 셔틀을 한번 써보자 라고 우리 상대방 프로토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셔틀에 다크 템플로를 타고 갑니다 자, 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거죠 근데 갔더니만 갔더니만 자, 탱크는 복역하기 시작하고요 포함커까지 지어져 있어요 아이고 사실 다 하시는 분이에요 작정하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봤어요 벙커가 지금 두 개예요, 본진에 그러니까 이 행동을 네 번째 성공을 하신 거예요 자,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예 짜증나서 당한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자, 김석기 선수 이 일기장을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상식을 깨고요 정말 난감하네요 예... 하하하 난감하죠 그런데 어... 이제 오늘의 초대 게이머로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어... 저 같으면 어... 상대 테란이 입구를 막는 어... 제 입구를 막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쫄기 라인을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그냥... 그... 쫄기 라인을 무시한 채 그냥 제가 리버라는 유닛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아... 그냥 리버를 사용해서 어... 상대 테란의 본진을 노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리버가... 리버가 있었군요 예... 그런데 방금 전과 같은 경우는 덩커를 두 개로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망을 해놓더라고요 예... 게다가 또 프로토스를 플레이하시는 분이 초반에 이제 경기에 딱 시작하자마자 아... 이 테란 상대로 해서는 다크 템플러를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들어온 상태라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전략에 맞물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의 스타일기는 최국일님의 어... 일기장을 봤는데 아무래도 최국일님 앞으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의 스타일기에 일기장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를 공개를 해버려야겠어요 예... 공개방에서 이런... 엽기를 당하지 마시라고 예... 오늘 어바오 스타크래프트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는데 김성재 선수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팬 여러분들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어... 좋은 성적을 잘 못 내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언젠가 꼭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예... 예... 뭐... 언제나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부를테니까요 그때 내 파트를 좀 바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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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그런 기회가 오겠죠 김성재 선수 마이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바오 스타크래프트 이제 마무리 공지를 해주셔야죠 예... 마무리 공지입니다 임성춘의 전략 패치 시청자 전략 공모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특이한 전략에 관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의 스타일기 역시 리플레이로 사연을 받기는 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플레이 창고에 사연과 리플레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mbc게임 홈페이지 주소는 www.mc게임.co.kr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수업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요 수업 시간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바오 스타크래프트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мы champ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